선물 잘하는 방법 아까도 선물 받는 방법도 좀 아셔야 돼 저는 누가 선물해 주잖아요 그럼 좀 친해서 받아요 선물해 준 사람에게 기뻐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군가 택배로 보내고 그러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요 전화보다 문자가 난 게 근데 문자는 까먹을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먹는 거 보내면 애 먹이고 이제 인터뷰 해요 맛있게 먹는 거 막 이렇게 그리고 그걸 보내요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 누구한테 선물했는데 이건 선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좀 찝찝하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좀 티나게 좀 받고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물도 잘 해야 되지만 받는 것도 좀 잘 받아야 된다는 주의예요